다음 소식입니다. 한화이글스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대전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총 12번의 홈경기에서 풀페스티벌을 엽니다. 이 기간에 대전구장을 찾은 팬들은 키즈풀존과 바캉스존으로 나눈 야구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시원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. 풀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루웨야 잔디석에 자리한 바캉스존에는 야자수와 파라솔, 해먹 등도 설치됩니다.